안녕하세요. 저희는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인데요.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너무 떨려요. 예쁘게 봐주세요. 저희 윈드 오케스트라는 중화동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를 하는 단체입니다. 작년에 이어서 올 16년도에 제2회 오케스트라를 열게 되었습니다. 아이들이 너무 연습을 많이 했고요.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제일 aircraft전은 패턴의 유勢이 너무 잘해졌죠. 벌써 2회째인데 2회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고 또 열심히 했으니까 보람도 있을 것 같고요. 학부모로서 굉장히 즐겁습니다.